돈 들어오는 꿈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 중 하나로 부와 재물, 성공, 기회, 그리고 행운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꿈은 보통 현실에서의 재정적 안정과 번영, 혹은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꿈 속에서 돈이 들어오는 상황은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상태와 심리적 필요, 그리고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민이나 기대를 반영합니다. 이 꿈은 새로운 기회나 재정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때로는 심리적 또는 감정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꿈 속에서 돈을 받거나 발견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한 강한 열망이나 현실에서 겪고 있는 불안과 고민의 해소를 갈망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특히 돈이 들어오는 꿈은 자신감 회복, 자존감 상승, 혹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돈을 받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꿈을 꾸는 이가 현실에서 재정적인 도움이나 기회를 받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나 주변으로부터의 인정과 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받는 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돈을 줍는 꿈은 현실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얻게 되거나, 끝밖에 재정적 이익을 볼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을 꾸는 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며, 미래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꿈입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감 회복과 더불어 운이 상승하는 시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은행은 꿈에서 안정성, 신뢰, 재정적 기반을 상징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는 꿈은 재정적으로 큰 기회를 얻게 되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거나,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누군가로부터 큰 돈을 받는 꿈은 현실에서 중요한 지원자나 후원자를 만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은행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멘토나 조력자를 만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은행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회나 가능성을 다시 찾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은행은 자신이 간과했던 능력이나 재능을 발견하게 되거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꿈은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다시금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심리적 피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돈이 쌓여있는 것을 보는 꿈은 자신이 재정적 안정감이나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살해 1승진을 앞둔 직장인의 돈 받는 꿈 지씨는 직장에서 승진을 기대하고 있던 중 상사로부터 돈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노력이 인정받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진 소식을 듣게 되었고,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살해 2투자기회를 찾고 있던 투자자의 돈 줍는 꿈 H씨는 새로운 투자기회를 모색하던 중 꿈에서 길에서 돈을 줍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직감이 옳았음을 시사하는 신호였으며, 꿈을 꾼 후, 그는 새로운 투자처를 발견하고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꿈은 그의 무의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살해 3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의 은행에서 돈 받는 꿈 I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꿈에서 은행에서 돈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한 꿈이었으며, 실제로 그는 가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꿈은 그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돈 들어오는 꿈은 긍정적인 의미가 많지만, 그 해석이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 속에서의 돈은 꼭 실제 재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새로운 기회, 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꿈을 해석할 때는 꿈 속의 상황, 자신의 현재 상태, 그리고 꿈을 꾸고 난 후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돈 들어오는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며, 현실에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좋은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가오는 기회에 대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문서나 서류를 찍거나 태워버리는 꿈, 봄빛에 얼음 녹듯 매사가 솔솔 풀리게 된다. 재물, 돈, 수호성취 등의 기론이다. 신분, 권리, 사건, 일거리, 책임 등의 일이 해소된다. 공원 꽃밭에 꽈리 열매가 많이 열려있는 꿈, 생산, 농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공원에서 예쁜 비둘기를 잡는 꿈, 문화의 공간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달콤한 사랑을 낚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등 재수 대통하다. 공중에 소가 매달리는 꿈, 공중에 소가 매달리면 계약자가 행당불명되어 돈을 날리는 일이 있다. 공중에서 많은 집회가 집안으로 떨어지는 꿈, 사회단체 등을 통해 재물이 생기거나 돈이 될 일이 있으며, 또는 여러 통의 편지를 받게 됨. 과일 가게로 가는 꿈, 과일 가게로 가는 꿈을 꾸게 되면 금융기관을 자주 억내하거나, 처사소를 발휘해 금융 담당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로워진다. 임신, 행제, 물품, 식복 등의 기룬이다. 과일을 치마 속이나 허리춤에 감추는 꿈, 자손이 잉태되거나 이성의 사랑을 얻고 돈이 생길 수도 있다. 관 속에 시체를 얻는 것을 본 꿈, 추첨이나 투기에서 목돈이 들어오는 등 행제할 길몽으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게 됨. 관세음보살상이 가볍게 미소를 찢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좋은 길부가 있고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 행제, 재물, 돈, 계약, 소화성취 등이 있다. 광호가 물속에서 펄떡펄떡 삐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파티에 참석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이 생긴다. 구관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명인이 될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기빈, 친인척, 친구, 애인 등이 찾아온다. 경사, 행제, 재물, 돈, 정보, 소식, 무편물 등이 기쁨과 행운을 싣고 날아온다. 구더기가 그릇 속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잔치, 파티, 행제,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가 들끓는 꿈, 불결한 꿈이지만 재물을 뜻한다. 큰 이익을 본다. 변소 속에 많은 것을 보면 재미있게 돈이 생긴다. 인분탱크 속처럼 많은 인분과 구더기를 함께 보면 더욱 좋다. 음식이 부패하여 시가 쓰른 것을 보면 재물의 손실을 가져온다. 구더기가 바가지 속에 가득 찬 꿈 구더기가 바가지 속에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잔치, 선물, 경사,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시체를 보는 꿈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시체를 보는 꿈은 사업이 획기적인 성과를 얻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큰 돈을 벌게 된다. 구더기가 항아리 안에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긴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식복, 선물 등이 생긴다. 구더기를 먹는 꿈 구더기는 재물, 행제, 먹거리, 돈의 상징이다. 구더기를 먹는 꿈은 행제를 하게 되거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해 실마리를 찾는다. 구더기가 많이 있을수록 재물이나 행운이 커지게 된다. 구두 밑창이 다 떨어져 발 혓바닥이 나온 꿈 손벌이 닳도록 무진 애를 썼지만 노력은 오관되었고 신발은 나이가 떨어져 돈 달라고 입을 딱 벌리고 있다. 궁극통, 문주다사하다. 구두를 사는 꿈 큰 돈이 생긴다는 암시이다. 구렁의 알 속에서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게 된다. 새로운 작품을 창작한다. 재물, 돈, 생산, 태몽 등의 길조이다. 구렁이가 부엌이나 주방에 있는 꿈 오고기 만당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식복, 물품, 돈이 생긴다. 구렁이가 황금 덩어리를 휘어 감고 있는 꿈 국이 공명하고 돈벼락을 맞는다. 태몽으로 자식을 낳아 커서 훌륭한 명인이 된다. 국가 원수나 백발 노인으로부터 황금 권을 얻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실제로 임산부는 시덕, 용맹 등을 갖춘 자식을 낳아 훌륭한 장군과 수장으로 출세시킨다. 행제, 재물, 돈, 부기공명, 임명장, 명예 등이 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돈이 들어온다. 골 속에서 많은 돼지를 발견하는 꿈 오래된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골 속에서 불길이 치솟는 꿈 생산업이나 유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버는 등 재물, 경사, 행제 등이 있음 골 속에서 불을 뿜어내는 꿈 생산업이나 유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재물, 행제, 경사 등 행운이 온다. 귀걸이가 영롱한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신분이 높아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승진, 당선, 합격, 재물, 돈, 경사 등의 행운이 찾아온다. 비의 사라리나 보리가 가득 찬 꿈 비의 사라리나 보리가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한동안 목돈이 들어올 길몽으로 가정이나 사업상 풍요와 반영을 의미한다. 비에서 피가 흐르는 꿈 전대미문의 깊은 소식을 듣고 경사스런 일이 있겠다. 재물, 돈, 성취 등이 있다. 귤밭에서 귤을 따가지고 앞치마에 담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귀한 아들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이 생긴다. 귤이 점점 커지는 꿈 영세 기업으로 출발했지만 돈을 많이 벌어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릇 속에 구더기가 가득한 꿈 재물과 돈, 먹거리, 선물 등이 생김 그릇 안에 꽈리 열매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풍량, 식복, 행제, 선물 등의 기룬이다. 그릇 안에 자달이 수북히 담겨 있는 꿈 집안에 돈과 재물이 풍족하게 되고 먹을 것이 생김 그릇 안에 피가 가득한 꿈 은행 대출금이나 목돈이 생겨 사업에 요긴하게 쓰이게 된다. 행제, 재물이 생긴다. 그릇마다 미꾸라지가 가득 담겨 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잔치 준비로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금고에서 금은 보석을 꺼내는 꿈 금고에서 금은 보석을 꺼내는 꿈을 꾸게 되면 학교나 기관 등에서 명예를 얻거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된다. 금관객 내에 전기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꿈 임무, 자연과학에 대해 깊이 연구하게 된다. 재물, 돈, 경사 등이 있다. 금덩어리를 등에 매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에 풍년이 들게 된다. 사업이 번창한다. 행제가 있다. 금덩어리를 실컷 먹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사업이 번창하여 부자가 된다. 임신, 행제, 성취 등이 있다. 금덩기가 번쩍거리는 꿈 생산, 유통, 서비스업 등에 투자하여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이 생긴다. 금반지를 받는 꿈 처녀라면 결혼이 이루어지고 재물과 돈이 생기며 부동산이나 아파트의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태몽의 경우 장차 사회적인 여름용인이 될 귀한 딸을 낳음 금덩어를 사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온 꿈 퇴몽으로 부인이나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아이를 암시한다. 돈, 재물, 경사, 행제 등이 생길 진초 금덩어에 관한 꿈 독신자가 금붕어 꿈을 꾸면 부자와 결혼하게 된다. 그러나 기혼 여성일 경우 이혼을 암시하며 어항에 있는 금붕어는 돈이 풍족해진다는 암시이다. 금빛 찬란한 토시를 팔뚝에 끼는 꿈 일확천금을 손으로 거머쥐고 장안에 부자가 된다. 돈, 하창업, 수주 등이 있다. 금융기관에 돈을 저금하는 꿈 실제로 알뜩이 모아 은행에 저축하여 많은 돈을 장만하게 된다. 개인은행 및 계를 들어 목돈을 타고 사적인 거래를 한다. 유비무한, 대책, 삶의 축적 등이 있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와 금으로 만든 돼지상을 소유하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당대의 부자가 된다.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금으로 만든 수자와 젓가락이 빛이 나는 꿈 신분이 높아지고 북이 공룡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경사가 있다. 금은 방에서 영롱한 귀금속을 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채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게 된다. 깊은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물질을 발명한다. 행제, 재물, 돈, 사랑, 행복, 행운 등이 있다. 금은 보아를 남몰래 훔치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 임신, 행제, 소유 등이 있다. 금은 보아를 주워 먹는 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온다. 귀한 신분으로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금이 코에서 나오는 꿈 신의 선물을 받는다. 권급공사, 하도급공사 주문생산 등의 수주를 받게 되고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먹거리 행제 등의 길조이다.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씌어진 증서의 금액과 기간을 채워야 그 가치와 이득을 얻는다.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꿈 지으어 돈을 동시에 얻는다. 한편 악취인 경우는 반대로 돈이 나가는 것을 암시한다. 키와 짱이 싫어하고 튼튼하게 보이는 꿈 자손이 잘 되고 영재 간에 우애가 돈독하게 된다. 결속, 단결, 발전 등이 있다. 기혼 여성이 임신하는 꿈 남편의 승진이나 집안의 경사와 돈이 들어옴 길가의 송장이 질비하게 보이는 꿈 온수수송업이나 무역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출장이나 외출을 하여 행제를 하게 된다. 재물, 돈, 식복, 먹거리 등이 생긴다. 길가에서 거북이를 잡는 꿈 뜻밖의 행제수로 떼 돈을 만지게 된다. 재물, 돈, 식복, 행제 등이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채노인 시체에서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을 보는 꿈 예상외로 일이 잘 풀려 막배한 돈을 벌게 되거나 구수적으로 2차적인 사업 성과를 얻게 되고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길을 걸어가다 똥을 밟는 꿈 생각지도 않은 행제수로 인하여 돈이 들어온다. 공돈이 생겨 여행을 간다. 길을 걸어가다 토마토를 줍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꼬주머니가 두둑해진다. 얻는 돈 속의 놀이, 꽃이 붉게 핀다. 길을 걸어가다가 뜻밖의 돼지를 만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에 길신이 도와 떼돈을 만지게 된다. 짭짤한 행제수가 있다. 길을 걸어 다니다 산딸기를 발견하는 꿈 뜻밖의 행제를 하여 많은 돈이 들어온다. 싯보, 발굴, 창작, 아이디어 등의 기론을 상징한다. 깊은 꿈 속에서 오리아를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해낸다. 깊은 흥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돈이 생긴다. 깊은 물 속에서 돌덩이를 건져내는 꿈 행제, 선물, 먹거리 등이 생기고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됨. 깊은 바다 속에서 금괴를 건져내는 꿈 생산, 무역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깊은 바다 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건져내는 꿈 깊은 흥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많은 돈이 생긴다. 깊은 산 속에서 귀한 물건을 줍는 꿈 행제수와 돈이 생긴다. 물품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운이 온다. 깊은 산 속에서 산삼을 캐는 꿈 천루신조로 큰 대업을 성취하고 재수가 대통하다. 부위, 재물, 돈 성공 등이 있다. 까치가 빨간 열매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혼삼 문제가 들어온다. 친구나 애인이 찾아온다. 정보, 소식, 행제, 재물, 돈 물품 등에 대단히 좋은 길조이다. 깨소금을 음식에 뿌리는 꿈 생산업이나 식품업에 투자하여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깨소금이 유리병에 가득 담겨 있는 꿈 뒤끌 모아 태산으로 많은 재산과 돈을 모으게 된다. 꽃 속에 영롱한 구슬이 보이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판하게 된다. 연구, 발견, 발명, 행제, 재물, 돈 물품, 정보, 소식, 명예, 경사, 상봉 등이 있다. 꽃밭에서 붉은 산업 안지를 줍는 꿈 어떤 즐거운 모임이나 파티에서 멋진 애인을 낚는다. 재물과 돈을 얻는다. 꽃밭에서 예쁜 사파이어 반지를 줍는 꿈 어떤 모임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사랑의 인어를 낚는다. 재물, 돈, 물품, 행제 등이 있다. 꽃 속에 영롱한 옥이 반 따기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명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등이 있다. 꽈리 열매를 많이 따는 꿈 생산, 농업, 아공, 식품,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상당한 돈을 벌게 된다. 작업, 일거리 수입, 수화, 수금, 소재복, 물품 구입, 행제 등이 있다. 꽝 새끼를 가슴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곧 임신을 하게 된다. 아기를 낳으면 예쁜 여아로 장차 커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 큰 업적으로 인하여 상, 훈장을 받는다. 재물, 돈, 먹거리가 들어온다. 껑이 수풀 속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재물, 식복, 돈이 생긴다. 나무 속에서 많은 조개가 나오는 꿈 나무 속에서 많은 조개가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창의력으로 많은 돈을 벌 자손을 얻을 태몸이다. 나무 위에 올라가 뻑뻑새를 잡는 꿈 임산부는 예쁘고 훌륭한 딸을 낳는 태몸이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취득 등이 있다. 나무에 걸린 달을 따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몸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이 생긴다. 나무 토막같이 생긴 큰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신이 주신 만복이 들어와 돈 벼락으로 부자가 되어 귀하게 된다. 낚시 도구를 얻는 꿈 돈을 버는 수단이나 일에 대한 방도, 사람을 구하는 방법 등이 생긴다. 낚시로 많은 보고대를 잡는 꿈 목건 등으로 뜻하지 않은 돈을 얻거나 행제하여 재물을 쌓는다. 낚시를 할 때 수많은 보고대를 잡는 꿈 복권에 당첨되어 뜻하지 않던 많은 돈을 얻게 되거나 행제수가 생겨 재물을 쌓게 됩니다. 낚시를 할 때 장어나 가물치 같은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는 꿈 매우 어려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직, 돈 벌기, 연애, 구인 등의 일이 성사가 됨을 의미합니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꿈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면 깊은 일이 겹치거나 지혜나 아이디어로 인해 개발로 돈을 벌게 있다. 낚시줄로 물고기를 잡아 얼린 꿈 계략이나 지혜로 돈을 벌거나 사람 또는 일거리를 얻게 될 짐초 낚시질로 싱싱한 물고기를 잡는 꿈 계략이나 지혜로 돈을 버는 등 계획하고 있는 일이 성사되고 사람이나 일거리를 얻게 됨. 낚시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꿈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돈을 벌거나 일거리를 얻게 된다. 낚시하다 큰 잉어 잡는 꿈 재물의 이득과 권리를 얻게 되고 배우자나 귀인을 상봉하게 된다. 생산, 식품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거머쥔다. 날아가는 용의 똥을 두 손으로 받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된다. 적금, 갯돈, 목돈이 생긴다. 날아다니는 꿈 날아다니는 꿈은 길몽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원해왔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소원성취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원했던 사람에게는 독립을, 돈을 원했던 사람에게는 재물이 올 것입니다. 낚고 초라한 외투를 입고 결혼식장에 가는 꿈 유행이 지난 낡은 외투는 금전적인 행운을 상징한다. 뜻밖의 목돈이 생길 진조이다. 남녀가 맞선을 보기 전에 거북이 꿈을 꾸는 꿈 대체로 결혼이 성립된다. 선남선녀가 백년가액을 맺고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 부귀영화, 재물, 돈, 식복 등이 생긴다. 남 모르는 사람에게 안개꽃을 해주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남을 위하여 공사함으로 큰 산업을 쌓게 된다. 남의 누에고치를 훔치는 꿈 잃었던 돈과 재물을 되찾고 임산부은 아들을 낳게 됨. 남의 누에고